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좀 신청을 해놨었어요. 내가 팔기 전에. 그래갖고 어저께 팔고는 놓쳐볼까 싶어서 오늘 좀 산 것이 조금 비싸게 샀어. 오늘 어떤 종목을 사셨어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을 사셨어요? 삼성 SDI. 삼성 SDI요? 매수 가격 얼마에 하셨을까요? 34만 원요. 34만 원? 매수 가격 34만 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한 50% 대하여. 한 번에 50% 바로 담으셨어요? 네. 통이 크시네요. 시청자님. 이 종목 저희가 잘 매수를 하신 건지 좀 알아봐 드릴게요. 삼성 SDI 매수 가격 34만 원의 비중 50%입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 오창록 전문가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예전에도 삼성 SDI가 20만 원 후반대일 때도 저희한테 삼성 SDI 매수해도 되냐 여쭤보신 분이 혹시 맞을까요? 아, 나 그런 것은 없어요. 갖고는 했었는데. 이건 처음으로 상담한 거예요. 네. 일단은 매도 가격은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것을. 어저께 매도하실 때. 만약 34만 3천 원에 팔았어요. 어저께. 아, 그러면 결국은 34만 3천 원에 파시고 34만 원에 다시 담으신 거네요? 네. 비중은 그대로인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3천 원이라서 뭐 수수료 떼고 나면은 그냥 그걸 그대로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LG화학과 같이 그리고 저기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테슬라와 같이 이제 방향을 잡은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는 이 삼성 SDI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으신 건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차트 보면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SDI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작은 종목이 아닌 게 올해 1월 10일 날 처음 상승 시작했는데 23만 원 하던 게 거의 5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과연 이 종목이 주가가 50% 오를 정도로 이제 실적이 좋아졌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끝이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 이슈가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국내에서 ESS 같은 것이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폭발 사고가 나오거나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문의를 주셨던 거는 이제 삼성 SDI를 언제 사면 좋은가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도 약간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 조금 위에서 비중을 한 20%까지는 줄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34만 3천 원이면은 오늘 종가까지 봤을 때 거의 꼭지 부근에서 잘 파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잘 파신 것을 바탕으로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되 차량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놓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한 번 이제 다시 20% 반을 담그셨으니까 나머지 다시 50%까지 늘릴 때 이제 빠지면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빠지면 담는다. 아 그러면 얼마까지 밀려본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한 번 깨질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분명히 오면은 그날부터 어 그래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이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거기부터 이제 한 2, 3% 빠질 때마다 하루에 뭐 매매를 많이 하실 수 있다면은 분할로 뭐 2%, 3% 해갖고 좀 천천히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천천히. 뭐 하루에 2%씩 10일 동안 나눠서 매수하면은 20% 매수잖아요.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아라 그 말씀이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고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비중 50%에서 비중 30%를 내일 일단 좀 올라간다면 줄이셔서 예 빠지면 이제 매수를 하는데 5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오늘도 달라지고 내일도 달라지고 모레도 달라질 거예요. 5일 이동 평균선이 예예 단기적인 추세가 꺾였을 때 그 다음날부터 나는 매수를 할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대충 가격대는 모르겠어요? 네? 가격대는 모르겠어요? 가격대는 맨날 맨날 달라진다니까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가격대를 그러면 제가 정해드리면 이 종목은 아마 30만원에서 30만 5천원 사이에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은 거기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한번 이제 쫙 한번 상장하고 나서 가격을 한번 쭉 봐보세요. 이 가격이 역사상 처음 있는 가격이에요. 역사상 처음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이 역사상 처음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려? 라고 이제 한번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질문을. 예예 아주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매도하신 다음에 빠지면 매수한다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매매를 많이 못하셔서 좀 나눠 두 번 정도만 찝어달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31만원에서 31만 5천원 사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깨졌을 때 나머지 비중을 좀 늘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올해 말까지 4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까지 40만원? 네.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챙기셨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5일선의 흐름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추세 잘 지켜보시고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I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함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인캐스터. 네 실시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지만 장 후반에는 양시장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또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1022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풀어볼게요. 음 너무 감사합니다도 들어왔고 방금 급등주 나왔던 한증칼우도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태림포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6200원 비중은 100%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 와 몰빵을 하셨어요. 최병진 전품가 태림포장 매수가가 너무 높은데 앞으로 상승 가능할까요? 네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추세는 전환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우선적으로 50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M&A 이슈 하나로 9400원대까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M&A 이슈가 소멸하고 나서 지금 하락 구간이 좀 과도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우한 폐렴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추세가 전환하고 올라오려고 하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기업적으로 테마성의 이슈가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 회복 그리고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관련해서 지금 관세 인하가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 인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관련 부분에 맞춰가지고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과 지금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택배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에 5천원 부근이 지지하거나 탈하는 부분이 좀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4월에서 6월까지 본다고 하면 5천5백원에서 6천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만약 그 가격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비중은 3분의 1, 절반 정도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림포장 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약주 힌트 시간입니다. 시장에 종목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종목 속에서 조개 속 진주 같은 종목을 발굴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힌트 먼저 볼게요. 먼저 5천억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7글자인데요. 농구, 축구의 김주성 선수처럼 반도체 잘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가 김주성 대표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황철주 대표이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농구, 축구에서 김주성 선수처럼 반도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투자 전략 들어보면서 매수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인데요. 공조 시스템 하면 딱 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매출을 봤더니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시가 총액이 좀 높아요. 6조 넘어서 좀 무겁긴 하지만 실적이 정말로 좋아서 안정적인 투자실 분이라면 이 종목 매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조 시스템에서는 독보적인 업계 1위라고 하네요.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죠. 이렇게 힌트를 다 드려봤고요. 시장 반등이 나오니까요. 우량주 투자 한 번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한국 화장품 연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연우가 조금 더 끌리네요. 연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욱 전문가, 연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매수 문의 주셨기 때문에 답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지금부터는 매수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연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 회사인데요. 펌프용 용기와 튜브용 용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두 군데에서 최고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엘지생활관광 등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사들이 고객사로 있고요. 실적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2019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224억으로 2018년도 대비하면 264% 성장이라는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하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된 종목,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솔직히 제일 많이 받았던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는 여행 관련된 섹터였죠. 그래서 이 연호란 종목도 지난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이제 하루에 이런 하락폭을 이 종목이 그렇게 보여줄 만한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닌데 일단 대외변수 때문에 한 번 하락을 했다. 일단은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바로 그 가격은 2만 2천 원입니다. 2만 2천 원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약 한 2천 3백 원이라 이제 1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두 번 아니면 세 번에 나눠서 들어가실 거라면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2만 원 정도까지 좀 열어두시고 보유 기간은 올해 한 6월, 7월까지 중국에서 방한하는 소식이 나오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한 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 7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가능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2만 7천 원 설정해 주셨어요. 다음 문자 볼게요. 이번에는 에스모 풀어볼까요? 에스모 매수가는 1950원, 비중은 30% 지금 보유 중인데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최병진 전문가, 에스모 지금 어떤가요? 네,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과거에 인수를 했던 최대주주 조합 같은 경우 해산을 하면서 급락 모습이 나왔고요. 급락 이후에 지금 박스건 하단 구간으로 다시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황이고 지금 이 종목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재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냐. 지금 자율주행 3레벨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 지금 출시와 허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최대 수혜주로 부하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입법 예고 기간, 거기까지는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한번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주들도 조금 시세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1,8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길게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신 다음에 2,200원 부근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전량 수익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모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종목이죠. 2,200원까지 올라오면요. 전량 수익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문자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해결!